예능에서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섰뜬게 가족이라는 타이틀 하나부터인 것 같아요. 꼭 웃겨야 하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가족이라는 그런 폼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게 무엇일지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부터 계속 연습생활을 해오고 집에서 많이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가족에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입고 지내던 가족의 그 의미를 찾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실현을 결정했고요. 새로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아직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촬영에 편하게 임했습니다. 편하게 임한 저의 강민혁이라는 모습을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